6시 후 단위덱! 아니? 이것은 단군과의 한판승부! 기본 덱입니다. 단위덱은 어? 법사? 아 법사라면 기본 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때는 사적대기여서 됐는데 누구야 할 것 같네 아아 얘 단위댁으로 하면 안되네 같은 법사라 내가 보여주겠지 모두에게 정보를 하겠지 비밀 하아 이거는 글쎄 기계법사 기계법사 아만이 나가 흐흐흐흐흐 피를 볼 시간이 하지마 안녕 아아 안녕 여보 명칭이 때리시겠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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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서 이걸 내서 비용을 줄이냐 그거는 어차피 안되니까 베끼고 무조건 그 다음에 얘를 치게 만들고 비밀이야 물딩 그러면 얘를 내고 거울상 거울상 아깝지만 뭘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뭘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뭘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 저요 sì 기계법사 아... 이거 때릴걸... 아... 아... 서로 명치 때리기 부담스러운 쪽이 누구냐? 누구냐? 명치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냐? 먼저 정리하는 쪽이 지는 거야 이거 오 뭐야 이건? 어... 폭발도 없어 아... 이거는... 이건 안되네 자... 뽑자 뽑자!!! 뭘 뽑냐... 일단... 조발이 나가고 자 봅시다 3 1이니까 체력이 3인거 명치 갑시다 명치 갑시다 아... 몰랑 안 몰랑 안 몰랑 아... 비밀이 저게... 준비 완료 어흐! 으아! 으아! 오오! 야씨! 파아아아아아악! 잠깐만 잠깐만! 얘를 벗겨야 되나? 자 하하핳 얘를 벗기고 날리고 얘를 죽일 수 있지 그러면 아 잠깐만 아 얘를? 얘를 치고 얘를 치고 얘를 치고 오! 뭐해 이거? 오오! 그 다음에 1이니까 얘를 까고 뿅 치가고 히힣힣 오오! 이거 진짜 싫어! 이거 진짜 싫어! 박사부 개사기야 이거! 한 번.. 봐야 돼! 2이 Troop 2이힣힣힣 2이힣힣 3이힣힣 2이힣힣 2이힣 2이힣힣 저 비밀이 뭘까 뽀뽀를 때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를 때려봐야 될 거 아니야 때려봐야 될 거 아니야 때려보면 될 거 아니야 예 아 역시 단위덱 역시 단위덱이야 탄군이긴 덱이라고 탄이덱 2승